두 번째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은 지금 이제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또 어제까지 시장은 지금 0.5%에 0.75%에 자이언트 스텝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사실 이 0.75%의 금리 인상 자체는 시장의 호재는 아닙니다. 누구나 이제 좀 두려워했던 빅스텝 다음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었던 거죠. 0.75% 그리고 뭐 1%의 얘기도 나왔었죠. 근데 이제 1%의 금리 인상은 우리가 이제 요건 좀 자주 섞인 얘기로 헬스텝이라고 그랬어요. 헬, 지옥의 스텝이다. 그래서 헬스텝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늘 그렇지만은 호재가 있는 종목이 미리 그 호재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막상 이제 호재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이제 최고점으로 주가가 빠지듯이 이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악재가 나오기 전에 미리 빠지다가 이제 막상 이제 나오니까 오히려 빈집 터리가 들어갔다라는 게 사실 저는 더 정확한 말이고 이제 개인들이 공포에 매도한 그 자리에서 외국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확실히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뭐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비슷한데요. 기본적으로 한 2, 30%는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뭐 한 번 반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원금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종목이 컨디션이 아주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좀 간사하다고 얘기를 할까요? 이제 한 10% 빠져도 오늘 이제 또 2, 3% 반등 나오면 그래도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이 멈췄고 그래도 희망을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지수가 조금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새벽에 밴드에다가도 적어놨지만은 일단은 오늘 그 아침에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윗꼬리는 달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늘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기대감으로 먼저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매물이 또 나오는 거죠. 그죠? 이제 좀 정리를 하시거나 오늘 이제 반등 나왔을 때 그런 그 흐름이 나오면서 오늘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가 장중에 원래 더 강했어요. 지금 이제 코스닥도 오늘 이제 장중에 플러스 2.86%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도 오늘 이제 장중에 2.16%까지 상승을 했지만 지금은 살짝 이제 윗꼬리가 달려서 이제 코스피는 1.29%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현재 2.07%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종목을 좀 볼 텐데요. 자 이제 뭐 시장 그 시장이 오늘 좀 이제 반등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CS 베어링 마침 좀 리뷰하려고 하는데 VI가 좀 걸렸네요. 그래서 CS 베어링은 그 CS 윈드의 자회사로서 이제 CS 윈드가 원래는 대장이죠. 이제 시가총액도 크고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대장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테마성으로 보면은 CS 윈드가 2조 천억이기 때문에 그 좀 가볍게 적은 돈으로 올리기가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CS 베어링을 이제 시가총액 같은 이제 계열사고 자회사지만 시가총액이 1,600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컨택이 된다면 얘가 이제 컨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현재는 이제 14% VI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시가가 4% 때 시작해서 이제 보통 여러분들 이제 VI가 어떤 개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시가 대비해서 10% 정도의 변동성이 생기면 상승 VI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가가 4%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14%에서 VI가 걸렸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전화 연결했던 종목이 이제 대명에너지라는 종목인데요. 요거 이제 오늘 그 목표가 이제 장중에 이제 19% 급등하면서 목표가를 일단 터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 좀 터지면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시장이 물론 그럼 이제 오늘 반응 나오고 나서 이제 하락은 멈췄지만 뭐 앞으로 이제 상황은 좀 지켜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겠지만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좀 재료가 좀 확실한 종목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종목은 쌍용차 관련주예요. 쌍용차 관련주. 그래서 이제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번에 이제 저는 이제 케이지그룹 갖고 왔고요. 근데 이제 단순히 쌍용차 인수를 위해서 실탄 5천억을 준비했다라는 것도 물론 이제 그 케이지그룹 자체는 긍정적인 내용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이번에 이제 쌍용차가 그 토레스라는 SUV를 또 출시를 했는데 요게 지금 그 사전 예약이 1만 대 넘게 됐어요. 그 사실 대박이거든요. 쌍용차 입장에서. 이 정도면 대박이에요. 저는 그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에 이제 쌍용차에 대한 그 어떤 브랜드 가치가 좀 떨어져가지고 이 정도 대박이 날지는 사실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역시 이제 쌍용차 하면은 SUV 명가 이제 그 아버지, 아빠들이 또 좋아하는 차 아닙니까? 좀 튼튼하다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이번엔 좀 대박이 나가지고 제가 한번 케이지그룹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편입할 종목은요. 현재가 15,500원에서 진짜 완전 바닥에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지금 케이지스틸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바닥이고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30, 40% 빠졌었고 이제 케이지스틸도 이제 보면은 쌍용차 인수액이 나오면서 주가가 2만 6천원까지 좀 급등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인수액이 거의 나오고 나서 이제 재료 소멸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이제 그러면 쌍용차가 이제 토레스가 사전예약이 대박 났으면 쌍용차 사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쌍용차는 지금 거래 정지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제 수급이 그동안 좀 그 논란도 있었거든요. 우려감이 논란이라기보다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과연 그 케이지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해서 이게 승자의 저주에 빠지는 게 아니냐. 인수하는 건 좋은데 뭐 같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쌍용차 이제 누가 사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관련 내용 한번 준비 한번 해봤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이제 종목은 여러분들 케이지스틸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이제 쌍용차 입장에서는 역대 최대의 사정계약이에요. 역대 최대의 사정계약. 그래서 액티언의 4배 수준이다. 그리고 정통 SUV 스타일 재해석을 했다. 그래서 이제 경쟁 차종 대비 합리적인 가격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격 경쟁력과 그 다음에 좀 쌍용차의 이 SUV에 대한 이미지를 공략을 한 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도 이제 차를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데 차 굉장히 디자인 잘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전기차로 진행되는 시기에 과연 쌍용차가 이걸 따라갈 수 있을까. 근데 저는 따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완전히 전기차로 바뀌는 거는 한 앞으로 10년, 20년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는 10년, 20년 동안은 그래도 팔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이번에 이제 아이오닉도 사고가 있었지만은 전기차에 대한 아직 불신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연기관차에 대한 어떤 수요는 충분하다 아직도. 그래서 쌍용차도 한 1, 20년 동안 내연기관차 팔아가지고 현금 확보한 다음에 전기차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SUV만 만들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미국의 파카그룹이나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도 SUV 전용 브랜드잖아요. 레인지로버. 근데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도 뭐 차 없어서 못 팔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이제 토레스도 보면은 약간 디자인이 레인지로버의 이보크랑 좀 비슷하긴 해요. 그래서 잘 팔리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은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거의 절반 가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도 워낙 잘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경쟁차종이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로 따지면은 뭐 한 투싼 정도? 좀 보이는데 어쨌든 스포티지, 투싼 이 정도 보이는데 조금 더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사정계약 이번에 1만대를 돌파했다. 그 다음에 더 넘어갈게요. 자, 이제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케이지그룹 쌍용차 인수실탄 5천억 장전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좀 쌍방울이 인수했으면은 사람들이 좀 불신이 있을 텐데 그래도 굉장히 좀 우량한 그런 회사가 또 실탄을 확보할 수 있는 회사가 또 이번에 인수를 또 이제 거의 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1조 원가량의 실탄을 확보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쌍용차를 지금 거래정기이기 때문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자, 케이지그룹 관련해서 반악해서 제가 한번 케이지스틸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용차 이제 케이지그룹이 이제 쌍방울하고 이제 경쟁을 하면서 이제 일단 우선 상자로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봉계약이나 이런 어떤 일정, 향후 일정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여기도 이제 나와 있지만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케이지그룹 자체가 이제 쌍용차에 대한 인수 의지가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전에는 그 쌍방울이 인수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에디스 모터스가 인수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논란이 좀 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뭐 에디스 모터스는 좀 상장 폐지되고 쌍방울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만약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현장이 됐으면 뭐 시장에서 조금 불신감이 있었을 텐데 이제 케이지그룹은 이번에 그 이제 쌍용차 인수위에서 그 실탄만 지금 1조 원가량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수에 굉장히 좀 적극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번에 뭐 이제 케이지 ETS 같은 경우에는 쌍용차 인수 확보를 위해서 지금 이제 그 이번에 이제 그 사모펀드에 환경에너지 신소재 사업부 매각 하면서 이제 실탄을 좀 준비를 해서 한 5천억 정도 추가로 그래서 인수의 의지가 좀 강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케이지 스틸 갖고 났다. 그런데 뭐 케이지 그룹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회사가 있는데 뭐 케이지 이제 보시면은 차트 잠깐만 보면은 지금 이제 뭐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자리예요. 케이지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제 급등주로 편입하는 건 아니고 이제 안 볼 때 좀 사본다. 그래서 케이지 케미칼, 케이지 스틸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조금 바닥에서 다시 물량 모아가지고 급등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7,800원, 2차 목표가는 19,800원, 손절가는 1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